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지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습문제를 풀어볼 차례죠? 책 51쪽이죠? 자, 모두들 풀어왔죠? 그럼 시작할게요. 연습문제 연습문제 1번 먼저 1번 명사로 도시 이런 뜻이죠? city와 같이 자음 t 플러스 y로 끝나는 단어는 y를 i로 고치고 es를 붙인다고 했죠? 그래서 y를 i로 고치고 es를 붙이면 cities 이렇게 되겠죠? 뜻은 복수니까 도시들 이렇게 되겠네요. 다음, fox 명사로 여우 이런 뜻이죠? fox처럼 어미가 x로 끝나는 단어는 그냥 es를 붙인다고 했죠? foxes 이렇게 되고 뜻은 복수의 뜻, 여우들 이런 뜻이 되겠죠? 다음, wolf 다음, wolf 어미가 fe로 끝나는 단어는 fe를 v로 고치고 es를 붙이니까 fe를 v로 고치고 es를 붙이면 이렇게 되겠죠? 다음, knife 이렇게 되고 뜻은 칼들 이런 복수의 뜻이 되죠? 다음, hero 영웅 이런 뜻이죠? 자음 플러스 5로 끝나면 es를 붙여준다고 했죠? 자음 r 플러스 5로 끝났으니까 es를 붙이면 heroes 이렇게 되고 뜻은 영웅들 이렇게 되겠죠? 자음 2번, child 아이 이런 뜻인데 child는 복수를 만드는데 불규칙 변화를 하는 단어죠? 뒤에 ren을 붙이면 children 이렇게 되죠? 발음은 children 그리고 뜻은 아이들 이런 말이 되겠네요? 다음, bench 우리말로도 bench라고 부르죠? 어미가 ch로 끝나고 발음이 취가 되면 es를 붙이죠? benches 뜻은 bench의 복수, bench들 이렇게 되겠죠? 다음, woman 여자 이런 뜻인데 woman은 복수를 만드는데 불규칙 변화를 하는 명사죠? woman의 뒤에 men을 men으로 고치면 돼요? 발음 주의하세요? women 이렇게 되고 뜻은 여자들 이렇게 돼요? 다음, ship ship은 양 이런 뜻인데 불규칙 변화하죠? 단수형과 복수형이 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ship 하면 되고 뜻은 양들 이렇게 되겠죠? 복수냐 단수냐 하는 것은 문맥에 따라 파악하면 되겠어요? 다음, piano 우리말로도 piano라고 하죠? 원래 자음 플러스 5로 끝나는 단어는 es를 붙이죠? 그런데 piano는 예외로 뒤에 s만 붙여요? pianos 이렇게 되겠죠? 연습문제 1번을 다 풀어봤는데 불규칙 변화하는 복수형은 외워두지 않으면 안 되겠죠? 글이 많지 않으니까 꼭 외워두세요 그럼 연습문제 2번으로 갈게요 연습문제 2번 다음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바르게 고쳐라 1번부터 보면 yesterday, I met a your friend in the park yesterday, 어제 I met a your friend in the park 나는 공원에서 너의 친구를 만났다 이런 말일 텐데 소유격과 부정관사가 함께 오면 of를 쓰고 그 다음에 소유격 즉, of 플러스 소유대명사 이런 형태로 이중 소유격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a your friend 이 부분이 틀렸네요 그래서 a friend, of 소유대명사 이런 형태로 고쳐야 하는데 you의 소유대명사는 yours니까 a friend of yours 이렇게 되겠죠? 정답은 yesterday, I met a friend of yours in the park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중 소유격을 쓰지 않으려면 그냥 관사 a만 빼버리면 되죠? yesterday, I met your friend in the park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두 번째 정답만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죠? yesterday, I met your friend in the park 다음 2번 Tom and Mary's shoes are new shoes는 신발들 이런 뜻으로 신발은 왼쪽 오른쪽 두 개가 있어야 하니까 항상 복수로 shoes 이렇게 쓰죠? 그런데 Tom과 Mary는 서로 다른 사람이니까 신발도 각각 자기 것이 있겠죠? 그러니까 Tom의 신발과 Mary의 신발은 세 것이다 이런 말일 텐데 우리 소유격에서 공동 소유와 개별 소유에 대해서 배웠던 거 기억하죠? 문제에서는 Tom and Mary's 이렇게 신발 한 켤레가 Tom과 Mary의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공동 소유로 표시돼서 틀린 거죠? 그러니까 Tom and Mary's 이 부분이 틀렸는데 이걸 개별 소유로 고쳐줘야겠어요 즉, Tom을 Tom's로 고쳐서 Tom's and Mary's 이렇게 하면 되죠? 정답은 Tom's and Mary's shoes are new 이렇게 되고 이제 Tom의 신발과 Mary의 신발은 세 것이다 이런 뜻이 된 거죠? 정답 확인해 보죠 다음 3번 Does he have much money? Money는 돈 이런 뜻인데 물질명사죠? 물질명사는 복수형을 쓸 수 없죠? 비록 much라는 말이 있어서 많은 돈 이런 뜻일지라도 Much money is 이렇게 안 하고 Much money 이렇게 하죠? 정답은 Does he have much money? 이렇게 되고 그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말이겠죠? 정답 들어보세요 다음 4번 He drinks two cups of teas every day He drinks 그는 마신다 Two cups of teas every day 매일 두 잔의 차를 즉, 그는 매일 차를 두 잔 마신다 이런 말일 텐데 티도 물질명사니까 복수형을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컵이라는 단위를 쓰는데요 한 잔의 차는 a cup of tea 두 잔의 차는 two cups of tea 이렇게 되죠? 티는 복수형이 안 되지만 컵은 두 잔 이상이면 복수형으로 써져야 한다는 거 주의하세요 정답은 He drinks two cups of tea every day 이렇게 되겠죠? 정답 확인해 보죠 다음 5번 I am staying at my uncle Stay는 동사로 머무르다 이런 뜻인데 B 플러스 I 인지로 진행의 의미로 쓰였죠? I am staying 나는 머무르고 있다 and my uncle 우리 아저씨에서 우리 아저씨에서 머무르고 있다 이 말은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의미상 나는 우리 아저씨 댁에서 머무르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겠죠? 아저씨 댁에서 이렇게 하려면 at my uncles 이렇게 해야죠? 즉 소유격 다음에 건물을 나타내는 하우스가 생략된 걸로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uncle을 uncles 이렇게 소유격으로 고쳐서 I am staying at my uncles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정답 확인해 볼게요 다음 6번 There is a bag by the desk's legs by는 뭐뭐의 곁에, 뭐뭐의 옆에 이런 뜻이니까 There is a bag 가방이 있다 by the desk's legs 책상 다리 옆에 즉 책상 다리 옆에 가방이 하나 있다 이런 말인데 책상은 무생물이니까 소유격을 만들 때 apostrophe s가 아니라 어부를 이용해야죠 즉, the desk's legs를 the legs of the desk 이렇게 고치면 되죠 There is a bag by the legs of the desk's legs 다시 들어 보세요 다음 7번 We were very hungry after two hours walk hungry는 배고픈 이런 말이고 after는 전치사로 뭐뭐 후에 이런 뜻이니까 We were very hungry 우리는 매우 배가 고팠다 after two hours walk 두 시간의 산보 후에 즉, 우리는 두 시간의 산보 후에 무척 배가 고팠다 이런 말인데 문제에서는 두 시간의 산보라는 의미로 two hours walk를 썼죠 무생물이라도 시간이니까 apostrophe를 쓴 건 맞는데 두 시간은 복수형이니까 two hours를 쓰고 나서 apostrophe를 붙여야죠 hour apostrophe s를 hours apostrophe로 고쳐야겠어요 정답은 We were very hungry after two hours walk 이렇게 되죠 정답 다시 들어볼게요 We were very hungry after two hours walk 다음 8번 Show me your brother's dead album Show me, 나에게 보여주세요 Your brother's dead album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당신의 형의 저 앨범 이런 말이죠 정리하면 나에게 당신의 형의 저 앨범을 보여주세요 이런 말인데 that과 함께 소유격을 만들려면 of를 이용해서 이중 소유격으로 써야 한다고 배웠죠 즉, your brother's dead album을 of 플러스 소유 대명사 형태로 that album of your brothers 이렇게 고쳐야겠죠 정답 들어볼게요 Show me that album of your brothers 다음 9번 I saw three dears at the zoo deer는 사슴 이런 뜻으로 단수형과 복수형이 같죠 단수도 deer, 복수도 deer 이렇게 같으니까 dears의 s를 빼고 그냥 three deer 이렇게 해야 돼요 I saw three deer at the zoo 나는 동물원에서 세 마리의 사슴을 보았다 이런 말이죠 정답 들어보세요 다음 10번 No news are good news 뉴스는 소식 이런 뜻으로 s가 붙었지만 복수의 s는 아니죠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모습은 복수형 같지만 단수 취급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사 r을 is로 바꿔야 되겠네요 No news is good news 없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다 즉 우리말에도 있죠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정답 들어볼게요 다음 연습문제 3번을 풀어볼 건데 연습문제 3번은 물질명사를 세는 단위에 관한 문제죠 시험에서 빼먹지 않고 나오는 중요한 문제니까 잘 알아둬야겠어요 그럼 함께 보죠 연습문제 3번 다음 빈칸을 적당한 단어로 메워라 먼저 1번 On't you have a blank of coffee? On't는 will not의 축소형이죠 On't you ~~하면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권유의 뜻이 돼요 그리고 커피는 물질명사죠 그러니까 한 잔의 커피 할 때 a cup of coffee 이렇게 하죠 컵을 써주면 되겠어요 Won't you have a cup of coffee? 커피 한 잔 마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이 되겠네요 여기 have는 뭐뭐를 마시다 이런 드링크의 뜻이죠 자 그럼 정답 들어보세요 Won't you have a cup of coffee? 다음 2번 Please give me a blank of chalk Chalk는 분필인데 이거 역시 물질명사죠 분필 한 자루 할 때는 A piece of chalk 이렇게 써요 정답은 piece가 되겠죠 Please give me a piece of chalk 분필 한 자루만 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정답 다시 들어볼게요 다음 3번 Will you bring me two blank of paper? bring은 동사로 뭐뭐를 가져오다 이런 말이고 페이퍼는 종이를 말하는데 이거 역시 물질명사죠 종이의 개수 즉 분량을 표시하는 말은 분필이랑 마찬가지로 piece를 쓰거나 몇 장을 나타내는 sheet를 쓰죠 문제에서는 to 두 장의 종이니까 pieces나 sheets 복수형을 써주면 되겠네요 Will you bring me two pieces of paper? 또는 Will you bring me two sheets of paper? 이렇게 되고 뜻은 나에게 종이 두 장 갖다줄래? 이런 말이 되겠어요 정답 확인해 볼게요 Will you bring me two pieces of paper? 다음 52쪽이죠 다음 4번 He drinks a blank of milk every morning Milk 우유도 역시 물질명사죠 커피나 티는 컵에 담아 마시지만 우유나 물은 유리컵 즉, 글라스에 담아 마시죠 그러니까 우유 한 잔 할 때는 A glass of milk 이렇게 되는 것이죠 He drinks a glass of milk every morning 그는 매일 아침 우유 한 잔을 마신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정답 다시 들어보세요 다음 5번 I bought two blanks of ink at the store 잉크 역시 물질명사죠 잉크는 잉크병에 담겨 있으니까 병으로 불량을 나타내는데 병은 영어로 마틀이죠 그래서 잉크 한 병은 a bottle of ink 이렇게 되는데 문제를 보니까 앞에 two가 있죠 그래서 잉크 두 병은 two bottles of ink 이렇게 돼요 빈칸에는 bottles를 쓰면 되겠어요 I bought two bottles of ink at that store 나는 저 가게에서 잉크 두 병을 샀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다시 들어볼게요 I bought two bottles of ink at that store 영어에서는 주어가 단수면 문장 전체를 단수로 일치시켜주고 주어가 복수면 문장 전체를 복수로 일치시켜주죠 다음 4번은 수의 일치에 관한 문제인데요 그럼 하나씩 살펴보죠 연습문제 4번 다음 밑줄 친 단어를 괄호안의 지시대로 문장을 바꿔 써라 1번 먼저 문제 듣고 시작할게요 이것이 당신의 칼입니까? 이런 말인데 밑줄 친 this를 복수형 these로 바꿔서 문장을 고쳐 쓰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문장의 동사와 these 뒤에 나오는 명사를 모두 여기에 맞게 복수형으로 바꿔줘야겠어요 자, is는 복수니까 are가 되고 this는 these로 바꿔 쓰라고 했었죠? 그리고 you're는 그대로 you're knife는 knife의 복수형을 써줘야겠죠? knife의 복수형의 경우에 knife의 fe를 v로 고치고 es를 붙여서 knives 이렇게 복수형을 만들죠 정답은 are these your knives? 이렇게 되고 뜻은 복수로 이것들은 당신의 칼들입니까? 이런 말이겠죠? 다음 2번 문제 들어보세요 젠틀맨은 신사 이런 뜻이니까 저 신사는 미국인이다 이런 말이죠? 밑줄 친 젠틀맨을 복수형으로 바꿔서 문장을 다시 쓰라고 했네요 신사 이런 뜻의 젠틀맨의 복수형은 man, man의 a를 e로 바꿔서 젠틀맨, men 이렇게 되죠? 복수형으로 바꿔도 발음은 둘 다 똑같아요 자, 문장을 바꿔보면 젠틀맨이 복수가 됐으니까 앞에 that도 복수형 those가 되어야죠? 물론 비동사 is도 복수 are로 바꿔줘야 하고 American의 복수는 뒤에 복수형 어미 s를 붙여서 부정관사 언을 빼고 Americans 이렇게 되죠? 즉, those gentlemen are Americans 저 신사들은 미국인들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다음 3번 문제 들어보세요 3. He has a piece of chalk He has a piece of chalk 그는 분필 한 자루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인데 밑줄 친 어를 two로 바꿔서 문장을 고쳐 쓰라고 했네요 분필이라는 뜻의 chalk는 물질명사죠? chalk의 분량을 나타낼 때는 조각 또는 자루 이런 뜻으로 piece를 사용한다고 했었는데 문제에서도 보듯이 분필 한 자루 할 때는 a piece of chalk였죠? 따라서 두 개의 분필 하려면 two pieces of chalk piece에 복수형 어미 s를 붙이면 돼요 즉, he has two pieces of chalk 그는 분필 두 자루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다음 4번 문제 들어볼게요 4. There is a lily in the vase Lily는 백합이고 vase는 꽃병 이런 뜻이니까 There is a lily in the vase 꽃병에 한 송이의 백합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하나의 이런 뜻의 a를 몇 개의 이런 뜻의 some으로 바꿔서 문장을 고치라고 했네요 some은 복수니까 b 동사 is는 a로 바꿔주고 물론 lily도 복수형으로 고쳐야 하는데 자음 플러스 y로 끝났으니까 y를 i로 고치고 es를 붙여야겠죠? lilies 이렇게 되니까 a lily는 some lilies 정리하면 there are some lilies in the vase 꽃병에 몇 송이의 백합꽃이 있다 이렇게 되겠네요 다음 5번 문제 먼저 들어볼게요 5. A child was playing in the park A child was playing in the park 한 어린이가 공원에서 놀고 있는 중이었다 이런 말인데 밑줄 친 a를 a few로 바꿔서 문장을 고쳐 쓰라고 했죠? a few는 약간의, 몇 명의 이런 뜻이니까 a few 다음에는 가사명사의 복수형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sheep은 양이니까 나는 산에서 한 마리의 양을 보았다 이런 말이죠? 밑줄 친 a를 many로 바꿔서 문장을 고쳐 쓰라고 했네요 many는 많은 이런 뜻이니까 많은 양들 이런 식으로 복수를 써야겠죠? 그런데 sheep은 단수형과 복수형이 같으니까 그대로 sheep 이렇게 써서 many sheep 이렇게 쓰면 되죠? 즉, I saw many sheep in the mountain 이렇게 되고 뜻은 나는 산에서 많은 양들을 보았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벌써 연습 문제 4번까지 다 풀었네요 그럼 연습 문제 5번으로 가죠 다음 5번 괄호 속의 단어 중에 맞는 것을 골라라 먼저 1번 We call he, him, his, Mr. Gim 자, 괄호 속의 단어들을 한번 보면 he는 주격, him은 목적격, his는 소유격이죠? call은 부르다 이런 뜻인데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니까 정답은 목적격인 힘이 되겠네요 이 문장에서 call은 5형식 동사로 call, 목적어, 목적보어 이렇게 하면 목적어를 목적보어라 부르다 이렇게 되죠? 즉, we call him, Mr. Gim 우리는 그를 김씨라고 부른다 이런 말이죠? 정답 들어보세요 다음 2번 This book is Tom's and Mary's Tom and Mary's 첫 번째, Tom's and Mary's는 어포스트로피가 각각 붙어 있으니까 개별 소유고 두 번째, Tom and Mary's는 마지막 한 군데만 어포스트로피가 있으니까 공동 소유를 나타내죠? 그런데 동사가 이즈로 단수니까 책은 한 권이겠죠? 따라서 Tom과 Mary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공동 소유를 나타내겠네요 정답은 두 번째, Tom and Mary's가 되겠어요 This book is Tom and Mary's 이 책은 Tom과 Mary가 함께 소유한 책이다 정답 확인해 보세요 다음 3번 There are three girls, girls, high schools in the city There are는 뭐뭐가 있다 이런 뜻이니까 이 도시에는 세 개의 여자 고등학교가 있다 이런 말이죠? 여자 고등학교라고 할 때는 관용적으로 복수 girls의 소유격 형태 The girls, 어포스트로피 S를 써서 Girls high school 이렇게 나타내주죠? 그러니까 정답은 girls 첫 번째 것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런데 정답 주의에서 한번 보세요 S로 끝나는 복수 명사는 어포스트로피만 붙인다고 배웠죠? Girl이라는 단어에 복수형 어미 S가 붙었으니까 어포스트로피만 쓰고 다시 뒤에 S를 붙이지 않는다는 거 꼭 주의하세요 정답 들어볼게요 There are three girls, high schools in this city 다음 4번 Children's Children's shoes are expensive too Expensive는 비싼 이런 뜻이고 To는 역시 또한 이런 말이니까 Children's shoes are expensive too 어린이들의 신발 역시 값이 비싸다 이런 말이죠? 어린이들의 이렇게 children의 소유격을 만들어줄 때는 Children 자체가 불규칙 변화한 복수형이니까 따로 S를 붙여줄 것 없이 그대로 Children의 어포스트로피 S를 붙이면 되죠? 그러니까 두 번째가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 확인해 볼게요 Children's shoes are expensive too 다음 5번 Do you like the boys of this school? This school's boys 당신은 이 학교의 소년들을 좋아합니까?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이 학교의 소년들 할 때는 This school이 무생물이니까 소유격을 나타낼 때는 오브를 써서 소유격을 나타내야겠죠? The boys of this school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정답은 첫 번째 The boys of this school이 되겠네요 정답 확인해 보죠 Do you like the boys of this school? 다음은 연습 문제 6번을 풀 차례죠 문장의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하나씩 풀어 보죠 연습 문제 6번 다음 A와 B의 뜻이 같아지도록 빈칸을 한 단어씩 메워라 1번부터 하나씩 볼게요 A. They are my father and mother B. They are my blank 자 They are my father and mother Father and mother는 아버지와 어머니 이런 뜻이니까 그들은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이런 말인데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단어로 부모라고 쓸 수 있죠? 부모라는 뜻의 단어 parents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부모는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을 가리키는 말이니까 parent의 복수 영어미 S를 꼭 써야 돼요 정답 들어보죠 다음 2번 A. Mr. Bach teaches us English B. Mr. Bach is blank, blank of English A. Mr. Bach teaches us English 박 선생님은 우리에게 영어를 가르치신다 이런 말이네 B. Mr. Bach is blank, blank of English 박 선생님은 우리의 영어 선생님이다 이렇게 하면 같은 뜻이 되겠네요 가르치다 동사 teach에 이하를 붙이면 teacher, 가르치는 사람 즉, 선생님 이런 뜻의 명사가 되죠?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친다고 했으니까 우리의 영어 선생님 이런 뜻으로 our teacher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밑줄 친 부분에 our teacher 이렇게 쓰면 되는데 물론 our 대신에 관사 어를 써도 되겠어요 즉, a teacher 이것도 맞죠? 답은 Mr. Bach is our teacher of English 또는 Mr. Bach is a teacher of English 정답 확인해 볼게요 다음 3번 A. He runs fast B. He is a blank, blank of English A. He runs fast Fast는 빨리 이런 뜻의 부사도 되고 빠른 이런 뜻의 형용사도 되는데 여기서는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죠? 그러니까 그는 빨리 달린다 이런 말인데 He is a blank, blank 그는 뭐뭐이다 A와 B를 같은 뜻이 되도록 하려면 B를 그는 빨리 달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달리다 이런 뜻의 동사 run에 이 r을 붙이면 달리는 사람 이런 뜻이 되죠?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 r이 붙을 때 n을 하나 더 겹쳐 쓰고 runner 이렇게 된다는 거죠? 스펠링 주의해서 보세요 그러니까 밑줄 친 부분에는 fast runner가 들어가면 되는데 이때 fast는 형용사로 runner를 수식해 주고 있죠? He runs fast 그는 빨리 달린다 He is a fast runner 그는 빨리 달리는 사람이다 정답 함께 들어볼게요 A. He runs fast B. He is a fast runner 다음 4번 A. This is my brother's watch B. This watch is my blank A. This is my brother's watch 이것은 나의 동생의 시계다 이런 뜻이니까 This watch is my blank 이 시계는 나의 blank이다 이런 말인데 B와 A가 같은 뜻이 되려면 이 시계는 나의 동생의 것이다 이렇게 돼야겠네요 나의 동생의 것 소유 대명사를 써서 My brother's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밑줄 친 부분에는 brothers가 들어가면 되겠죠? 정답 들어보세요 다음 5번 A. There are many parks in Seoul B. 서울 blank many parks A. There are many parks in Seoul 서울에는 많은 공원들이 있다 이런 말인데 B. 서울 blank many parks 서울은 많은 공원들을 뭐뭐한다 같은 말이 되려면 서울은 많은 공원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가지고 있다 이런 뜻으로는 have 동사가 있는데 서울이 3인팅 단수니까 has라고 써야겠죠? 정답은 has가 되겠어요 A. There are many parks in Seoul B. Seoul has many parks 다음 연습 문제 7번이죠? 각자 단어 실력이 얼마나 되나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다음 7번 A와 B의 관계와 C와 D의 관계가 각도록 하여라 1번 A. Child B. Children C. Woman D. Blank A의 Child는 아이 이런 뜻이고 B의 Children은 아이들 이런 뜻으로 Child의 복수형이죠? 그러니까 A와 B의 관계는 단수 대 복수가 되겠어요 C의 Woman은 여자 이런 뜻이니까 D에는 여자들 이런 뜻에 Women이 들어가야겠네요 복수형이 불규칙 변화하죠? A가 E로 바뀌는 거 눈여겨보고 발음도 단수는 Woman 복수는 Women 이렇게 되는 거 잘 알아두세요 다음 2번 A. Brother B. Sister C. Uncle 그 다음 D. Blank A의 Brother는 남자 형제를 나타내는 말이고 B의 Sister는 여자 자매를 말하죠? 그러니까 남성 대 여성 서로 반대말 관계네요 C의 Uncle은 아저씨 이런 뜻이니까 D에는 그 반대의 성인 아주머니 이런 단어가 와야겠죠? 아주머니는 영어로 Ant죠? Ant도 발음의 주의 U가 무금이 되고 Ant 이렇게 읽죠? 주의하세요 다음 3번 A. Sing B. Song C. Blank D. Life A의 Sing은 노래하다 이런 뜻의 동사고 B의 Song은 노래라는 뜻의 명사죠? 그러니까 동사형 대 명사형의 관계에 있는데 D의 Life는 삶, 생명 이런 뜻의 명사니까 C에는 살다 라는 동사를 써야겠네요? 살다 라는 동사로는 Live가 있죠? 7번 다 잘 풀어봤죠?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너무 실망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꼭 그 단어를 알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그럼 다음 8번 영장 문제로 가죠? 연습 문제 8번 다음 우리말을 영문으로 옮겨라 1번 나는 공원에서 옛 친구를 만났다 이중 소유격을 사용하라고 했네요 만나다 라는 동사로는 Meet가 있는데 과거형을 써야 하니까 Matt를 써야죠? 다음 이중 소유격을 써서 문장을 쓰라고 했는데 이 문장에서 이중 소유격으로 만들어줄만한 게 옛 친구 이 부분이죠? 영어에서는 흔히 친구라고 할 때도 나의 친구 이런 식으로 누구의 친구인지를 밝혀주곤 해요 그래서 나의 옛 친구 하면 My old friend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중 소유격으로 쓰라고 했으니까 부정관사를 써서 An old friend 그리고 Mine은 Of 플러스 소유 대명사 형태로 바꿔서 뒤에 붙여주면 되죠? 그러니까 An old friend of mine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공원에서는 In the park고 주어는 I 동사는 Met니까 I met an old friend of mine in the park 이렇게 되겠어요? 정답 들어보고 다음 2번으로 가죠? I met an old friend of mine in the park 다음 2번 저기에 불어 책들이 있다 저기에 이런 뜻의 부사로는 There가 있죠? 불어는 French라고 하니까 불어 책은 A French Book이죠? 그런데 책들이라고 했으니까 단수가 아니고 복수형으로 써줘야죠? 그러니까 주어는 French Books가 되겠어요? 그리고 뭐뭐가 있다 할 때는 There is 또는 There are 구문을 쓰면 되는데 여기는 주어가 복수니까 There are 써서 There are French books there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또는 주어인 French Books를 맨 앞에 쓸 수도 있는데 French Books are there 이렇게 써도 되겠죠? 정답 다시 들어볼게요 There are French books there or French books are there 다음 3번 최근 매일 열심히 공부한다 주어는 Jack이 되고 공부한다는 동사 Study를 쓰면 되는데 Jack은 3인칭 단수니까 Studies라고 써야죠? Study와 같이 자음 플러스 Y로 끝난 단어는 Y를 I로 고치고 ES를 붙인다고 했죠? 다음 열심히는 Hard고 매일은 Everyday니까 Jack studies hard everyday 이렇게 되겠네요? 정답 들어보세요 다음 4번 Jack 매일 열심히 공부하여라 이 문장에서는 Jack 이렇게 불렀으니까 Jack은 호격으로 써줘야 되죠? 그러니까 Jack 다음에 Comer 즉 쉼표를 찍어줘야 돼요 그리고 또 명령문이니까 공부하다 이런 뜻의 Study를 원형 그대로 써주면 되겠어요 즉, Jack Comer Study hard everyday 이렇게 되겠죠? 정답 들어볼게요 다음 5번 우리의 선생님이신 베이커 씨는 키가 큰이라는 형용사는 tall를 쓰면 되는데 아주 크다고 했으니까 tall 앞에 부사 very를 써주면 되죠?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베이커 씨고 베이커 씨가 우리 선생님이니까 서로 동격이네요 따라서 Mr. Baker 그리고 Comer Our Teacher 그리고 또다시 Comer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죠? 정답은 Mr. Baker Comer Our Teacher Comer Is very tall 이렇게 되겠어요 정답 들어볼게요 다음 6번 Tom의 신발과 Mary의 신발은 세 것이 아니다 앞에 소유격에서 공동 소유격과 개별 소유격을 배웠는데 Tom의 신발과 Mary의 신발 이렇게 됐으니까 개별 소유격을 써야겠죠? Tom's and Mary's 이렇게 각각 apostrophe를 써줘야 되죠? 새로운 이라는 뜻의 형용사로는 new를 쓰면 되고 신발은 shoes니까 Tom's and Mary's shoes are not new 이렇게 쓰면 되겠죠? 정답 다시 들어보세요 다음 마지막 7번 김씨 가족은 어제 지하철로 인천에 갔다 김씨의 가족 하려면 말 그대로 Mr. Gims Family 이렇게 되고 또는 고유명사의 보통명사화에서 어떤 사람의 성 앞에 정관사 The 성에 복수형 S를 붙이면 누구누구네 가족 이런 말이 되죠? 그러니까 김씨 가족은 The Gims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그리고 지하철로 라고 하려면 교통수단을 나타내는 전지자 바이를 써서 My subway 이렇게 하면 되고 인천에 갔다 이렇게 시제가 과거니까 동사는 가다 go의 과거형 went를 쓰면 되겠죠? 정리하면 김씨네 가족은 Mr. Gims Family 인천에 갔다 went to 인천 어제 지하철로 My subway yesterday 즉 Mr. Gims Family went to 인천 by subway yesterday 이렇게 되겠네요 또는 주어를 The Gims 로 써서 The Gims went to 인천 by subway yesterday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성답 들어볼게요 여기까지 2부 1장 연습 문제 다 풀어봤는데 오늘 배운 거 꼭 복습하고 저는 다음 2부 1장 종합 문제에서 다시 만나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